에헤? 축축축 안녕하세요 장삐취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스튜디오 장삐취팀의 막내 애니메이터 윤성훈입니다 삐취님이 나날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팀원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삐취님께서 구독자님들에게도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... 바로 뒤에 보이는 이곳이 샌드박스에 있는 스튜디오 장삐취팀 작업실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어... 이분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장삐취님이십니다 어 뭐야 이거? 아 지금 그 촬영 중입니다 어? 무슨 촬영? 저번에 그 팀원들 소개 영상 만들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거? 네 그겁니다 뭐 나도 하는 거야?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스튜디오 장삐취팀의 장삐취를 맡고 있는 장삐취라고 합니다 네 어 혹시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 지금 게임하고 있었어 사무실에서요? 어 캔디크러쉬 어 혹시 다른 분들을 다 일하고 있는데 죄책감 같은 건 안 느껴지시나요? 어 처음엔 조금 들었는데 뭐... 계속 그렇게 사실 생각이시죠? 뭐 별일 없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살지 않을까? 아 네 알겠습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수고해 어 삐쪼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.. 비쌀떡